오늘은 무료로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유튜브 강사 시니어봄입니다. 동영상 편집을 하실 때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PC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오늘은 PC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PC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시면 PC에 다빈치 리졸브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 크롬으로 들어갔어요. 검색에 다빈치 리졸브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빈치 리졸브 16 다운로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세요. 다빈치 리졸브는 16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운받을 것은 14버전입니다. 15, 16버전이 14버전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14버전이 적당한 것 같아서 14버전으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고객지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밑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제품군 선택이라고 나오는데요. 제품군 선택에서 다빈치 리졸브 퓨전 앤 블랙 매직 eGPU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최신 다운로드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14버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빈치 리졸브 14.3.1 업데이트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업데이트를 받으실 거예요. 위쪽에 스튜디오 업데이트는 유료버전이니까 무료버전을 저희는 쓸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아닌 그냥 업데이트를 찾아서 윈도우를 클릭을 하시고 세부사항에 별표 나와있는 부분은 다 넣으셔야 되니까 일단 저는 이름, 성을 넣겠습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국가, 사우스코리아 넣어주고요. 별표시 있는 부분을 다 넣으셨으면 등록 및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나오고요. 저장을 할게요. 기다려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때는 아래쪽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에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어요. 다운로드 다 받으셨으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스톨, 클릭, 넥스트, 동의해 주시고요. 넥스트, 파일 위치 확인하시고 넥스트, 인스톨, 설치 눌러주시고요. 끝났습니다. 피니쉬. 확인. 자,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다빈치 리졸브라고 아이콘이 생겼어요.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14 버전이 설치가 됐고요. 자, 스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액세스 허용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제대로 다운로드 된 게 확인이 됐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을 해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한 시니어의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